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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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소 버디데. 최소 버디여야 하는 거라 이게 압박감이 있네요. 굿샷! 여기 나가면 안 되는데. 나가면 안 되는데. 돌격. 돌격. 아이고. 아이고야 굿샷. 아이고. 아... 아... 진짜 잘 쳤는데. 공을 그렇게 일자로 쳐. 아니, 똑바로 갔거든요. 똑바로 이겼는데 무슨 일이야. 본 데로 갔어요, 본 데로 갔는데. 남의 또 불행을 또 바라면 안 되지만 여러분. 여기 만약에 정말 배후에 들어가면 저희가 부담감이 더 있어요. 아까 연습할 때 와이파이였거든요. 오! 자, 바람, 바람. 바람 넘어가. 아... 또 하나. 원점으로. 원점으로 갔어요. 자. 괜찮아, 괜찮아. 찬스 왔어, 찬스 왔어. 살려준 줄 알아요, 살려준 줄 알아요, 지금. 이거 자르고 다시 할까요? 방송을 알아. 방송을 알아. 기억해. 방송을 알아. 야, 야. 살려줘서 고맙습니다. 살려줘서. 아, 혹시 또 계좌 입금하기라는 거 아니야? 스스로 그러던데? 네. 빅보이하고? 본인들이에요, 그래. 아이고. 쓰읍... 아... 아이고, 이런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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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나바가 나왔어야 되니. 아니, 불어들으시는 건 아니죠? 아, 예. 아닙니다. 빅보이, 빅보이님. 파이팅! 이따 계좌번호. 많이 받았나 봐요, 이번에는. 하늘에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. 진짜 이거 뭐... 아, 예. 아, 예. 하늘에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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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발 나무, 나무! 이야! 아까 그 나무... 나 너무 크게 소리 지른 것 같아, 지금. 뭐라 그랬는데? 나무, 나무. 나무, 나무. 딱 하면서 여유로운 촬영을 하고 싶어요, 나도. 왜 이... 왜 항상 질 때마다 계속... 이러고 있으니까. 자, 두 번째 샷 들어갑니다. 어, 이거! 어, 이거! 아이고, 저러워. 아이고, 이게 무슨 우정의 무대도 아니고. 아, 그러니까. 이게 우정의 무대인가요, 이게? 아, 괜찮아, 괜찮아. 우정이 됐다. 살려준 줄 알아, 살려준 줄 알아. 지금... 얼굴을 못 들고 다닐 뻔했어요, 지금. 여기서 제가 이겨도 얼굴을 못 들 것 같은데. 땀이... 자, 두 번째. 어, 지금 여섯 번째 샷이 됩니다, 여러분. 넣으면 W예요. 갑니다. 자! 됐어, 그래. 아, 카트길 맞고. 카트길 맞고 이쪽으로! 그게 나아, 그게 나아. 지금 현재 동일한 상태입니다. 네, 지금 또 여섯 번째 샷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아유, 감사합니다. 이게 아주 그냥 몸난 친구라.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빅보이가... 보살피 많이 필요한 친구예요. 자, 지금 똑같은 상황 여섯 번째 샷이 되고요. 아유, 진짜. 많이 보살펴줘야 돼. 아유, 이야. 김 프로님 파이팅! 가득, 가득, 가득. 34m, 어프로치. 사실 지금 안 들어가면 그냥 양파예요. 이게 더블파가 됩니다. 두 분 다 사이좋게. 두 분 다 사이좋게. 그러면 사실 저희는 잃는 게 없네요. 잃는 게 없어요. 네. 네, 팔을 쳐. 예, 예. 저나 심장님이나 이런 게 없는데. 지나가게. 지나가게 어차피 뭐 양파인데 뭐. 이걸 났으니까 두 타를 잡아야 되는데. 아, 그러네. 아, 약했습니다. 더블파가. 저희랑 내리막. 여기도 마찬가지.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니, 여기. 아직까지 되게 잘하신 거예요. 지금 이기고 계신 거예요, 지금. 아, 그렇구나. 그렇죠, 두 타 이기고 계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두 타 이기고 계신 거예요. 두 타 이기고 계신 거예요. 네. 집어넣어야 돼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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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현재까지는 동타네요. 좋아할 게 아니죠. 우리는 가면 갈수록 지금 열 개를 줬으니까.